한참 됐어요. 한참 됐다가 언제 열어요? 아직 애정이 없습니다. 다시 열었다가 과천에서 터지는 바람에 또 다쳤어요. 일이 터졌다는 과천에 위치한 것은 서울대공원입니다. 1984년 동양 최대 규모로 개원한 서울대공원 30년 동안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작년 이만태 역시 관람객으로 북적거렸던 동물원 긴 겨울을 보낸 동물들 또한 봄단장을 하고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동물원은 지금 임시 휴장 중입니다. 3월 13일 불어 문을 닫았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오면 그게 발, 똥으로 인해서 그냥 들어오기 때문에 지난 3월 9일 동물원으로부터 1.4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큰 기러기 폐사체. 검사 결과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큰 기러기가 발견된 현장으로 올라가는 길목 경비원이 등산로 출입을 막아섭니다. 이 산에서 AI가 발생했다고, 이 산에서. 아... 그래서 거기 하나. 새끼리 다 먹었죠. 기러기가 죽었는데... 아, 기러기가 죽었다고요? 네, 그게 AI 양성이 다 판정돼가지고. 그래서 이쪽으로 다 지금 접근 못하고, 못 닫습니다. AI 확산 차단을 위해 서울 동물원을 임시로 휴장합니다. 동물원에 천연기념물 등 희귀 조류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요니 관람객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며 동물원으로 들어가는 모든 길이 막힌 상황. 철저한 출입 통제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천연기념물 같은 경우도 서울대공원은 한 50여종 이상이 되죠. 이런 동물들이 AI가 걸릴 경우에는 정말 그야말로 대재앙이라는 그런 표현까지...